이 정도면 숙변인데? 숙변! 아 제바!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큰고래 G5 자 오늘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미찰에이스 29%짜리 미찰에이스 하겠습니다 두어 배럴롤 통 돌아간다 뭘까요 되게 특이한 레이스 같은데 썸네일 보니까 미차이 엄청 특이한 레이스 가보죠 내 최애바 오진 오셀럽 나 이거 왜 엔터티야 야 지금 엔터티한테 욕했냐 야 엔터티한테 욕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우리 갓 터치 조용해라 좋다 유전** 아 지지마세요 과연 주어 배럴롤에 셀슨 올라 가는데 망 올라갔는데 오 엄청 올뜩 오 어 Ond SEO 오어 아 오 enjoying 오 하없어 야 이거 한번 뒤집어야되 아 그래서 두어 배럴롤루기구나 한번 뒤집으라고 두어 배럴 은 안돼 후하33 여기서 좋다 우와 됐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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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와 야 야 이거 나 어떻게 HER는 줄 알았어 느낌생 왔어 두어 배럴롤이 맞네 두어 배럴롤이 맞아 아 이거 아닌데 어 이거 될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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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태제렉트면 금방 깰 것 같은데 아 그게 김박사니까 아 그렇다 인정도 인정 여기서 이렇게 아 이게 어려워 어 잠깐만 어 깨달았어 깨달았어 오케이 됐다 깼다 수영아 먼저 갈게 깨달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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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깨달아 하하하하 역시 형 구하러 와줬구나 아 하하하하 이게 탈하고 만든 벽을 못하면 아무리 저길 넘어가도 못 올라가 한 이쯤 이쯤에서 조져주고 그 다음 여기서 조져주고 조져졌고 난 느낌이 진짜 와버렸다 이 음악 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하 아하 어떻게 알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여기서 너무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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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우씨 아우 박사는거 좀 치워줘라 어? 저거 누가 그랬어 어? 야 김박사 김박사 강아지야? 민트? 뭐? 하하 저거 무슨 똥이야 저거 몰라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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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okay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편안 그렇지 이거지 이거거든 얘들아 싹 싹 오케이 싹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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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잠깐만 와 다음거도 하하 아 이거가 왜 이러냐 뭐야 이거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싹? 와 미쳤다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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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네 이렇게 와 이거 가능해 이거? 아 뒤집어지면 안되 이거 똥 뭔데 이거 이거 똥을 치워 어떻게 치워야되지 이거 치우자 치우자 우리 이건가? 인정 인정세계맨이 민쿠미똥인데 그니까 아 근데 하 하늘색 똥도 생겼어요 이건가? 저건 조포라 조포라 이거다 알았다 알았다 어 조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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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너네 감염할수록 약식되고 있어 똥이 이거보기는 이미 늦었어요 형 아 여기 시야가 어 됐다 됐다 okey 일단 살았다 살았다 잠깐만 저거 왜있는데 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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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아왔네 뭐야 그럼 길이 어디야 비스토어 하면 안돼 비스토어 하면 안돼 어 일어나 뭐야 아니 미친 저기서 풀악셀을 밟고 넘어가 됐어 아 c drugs 아닌구나 오 맞다 미쳤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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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야 이래서 물 큰거 물 큰거 하죠 여러분들 와아아아아 와아 씽크빅 씽크빅 우리는 저 형만 들어가면 되죠 아 오늘 창의력 문제풀길 잘했다 와 창의력 지렸고 아 와 소름 돋았어 우리도 지금 나름 창의력이 와 나 지금 뇌 아파 와 아 내가 오늘 이거 창의적 문제 해결 이거 풀었거든 초등학교 3학년 문제 초등학교 3학년 영재들이 푸는 창의력 문제 풀었더니 아 오늘 창의력 장난 아니네 대장이야 어 저펄이 성공하겠는데? 안된다고? 아 돼 돼 돼 돼 거기서 고기를 더 지켜 올리면 안되지 저펄아 에헤에헤에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 제발 엔터티는 원래 안 돼야 내 생각에 이거 엑셀 20인 사람이 한 명 빌려줘 아 아 아이고 여건 내가 혼수 제대로 줄 수 있어 진짜로 하로야 아 그렇게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어 어 뭐야 왜이래 여기 아이고 이정도면 숙변인데 숙변 아 제발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내가 저 문 앞에 판맨 걸어놨잖아 청소중이라고 일단 여기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자 중앙부분에서부터 벽타는 느낌으로 약간 꺾어야 돼 뭔 느낌인지 알지 벽타는 느낌으로 그렇지 싹 가 한번더 싹 가야 돼 바로 싹 가야 돼 아 늦었어 늦었어 타로야 여기서 싹 싹이야 너 힙쟁이니까 리듬 알잖아 리듬 너 힙쟁이니까 리듬 알잖아 어 리듬감 자 싹 한번더 싹 바로바로 바로 싹 그렇지 여기서 한번더 싹 아 싹싹싹이야 엔터티라 안되는게 아니라 타로야 간절하지 못해서 안되는거야 좀 더 믿어 나를 좀 더 믿어 자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싹싹싹 알려주신 박성주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울메 울메 주메 오 타로야 여기는 반악셀 반악셀 어 이거 애초에 위로 계속 가야되 밑에서 위로가면 안된다 날라간다 애초에 위로 여기서 반악셀 때리고 한번더 놀아야되 그렇지 쭉 가고 여기서 풀악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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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갖고 여기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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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서 위로 해갖고 저 벽을 넘어야되 그렇지 됐다 풀악셀 풀악셀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지금 됐어 아우 오우 가자 제발 아 걸려서 아 걸리지마라 또 아 그거야 알겠지 됐다 됐다 이제 다 알려줬다 다음은 김박사 하하하하 1대1 교습시간이네 안돼 형 보지마 하하하하 자 영도야 영도야 잘들어 잘들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금이야 돌아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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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역 아 영도야 아 아 성공 어 다 성공했어 야 미역중아 니가 싼 똥 여깄다 아이 똥이 중요한게 아니야 레알아 난 너를 박았다니까 미안해 미안한데 어 성공했네 나이트 나이트 밖으로 먹는 사람 아 좋아 좋아 밖으로 먹을만하네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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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영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싹 그렇지 여기서 한번 더 싹 바로 싹 해야 돼 바로 싹 그렇 자 한번 더 싹 해야지 싹싹 어 싹싹싹 자 무튼 무튼 우리 우리 타로군 아 예예 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믿으면 가능하네 미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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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십니다 미십니다 김영덕훈 믿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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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싹입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송주록 2장 3절 싹싹싹을 믿어라 싹싹싹입니다 여기 싹입니다 싹입니다 올라가세요 이씨 야 뭐야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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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방금 메시 팬텀 드립을 아니었냐 지렸다 와 와 아 오른바로 치고 왼바로 들어가네 아 저 똥부터 치워야돼 일단 똥부터 치워야돼 어 이거 지금 김박사 싹싹싹은 되는데 지금 똥을 못 쳐서 아 지금 난리났어 됐네 되는데 아 이게 아아아 진짜 개판이잖아 지금 근데 반이 저렀거야 하하하하 그니까 지가 만들어 지가 싼 똥이야 하하하하 지가 싼 똥이야 이거 진짜 개판이다 이거 니 똥 니가 싸서 니가 먹고있는거야 지금 와 더 개판 만드네 이러면 수습 안될텐데 아 이거 누가 도대체 누구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쩌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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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니스프라고 손잡고 있어봐 어 뭐야 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똥똥 썼어 똥똥 결국 저게 저게 남은거 똥이잖아 하하하하 레이스 속 레이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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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럴거면 여기서 포기하고 한 명 나가라 한 명 나가고 피파 하나 하자 용도야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서 이 레이스를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은 하하 본인이 편집하기 때문에 또 하하하 한 명 더 나가야돼 하하하 하하하 빨리 나와 저거 똥때면 어차피 안돼 어 그냥 포기해 30분이면 충분해 충분히 10분짜리 나와 하하하하 아 저펄이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 멋있다 아 저펄이 진짜 멋있다 왜 포기 안하는 모습 하하하 나 같은 주면 안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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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성공할때 쾌감 질여던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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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라고 빨리 눌러!